게다가 유방암 환자나 전립선암 환자가 반드시 드셔야 될 매일의 채소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놀라운 슈퍼푸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식단에서 바꿔야 될 첫 번째 개혁이 뭐냐면 쌀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식을. 병을 앓고 있을 때 백미를 현미로 바꾸면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는데요. 특별히 당뇨 환자들은 바로 보이죠 결과가. 여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쌀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지만 현미와 백미를 비교해 봤습니다. 현미는 촉촉한 물에다 담그면 싹이 납니다. 바라현미 바라현미 얘기 들어보셨지만 바라백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바라현미 얘기는 들어보셨지만 바라백미 얘기 들어보셨어요? 현미는 물에다 담그면 싹이 나지만 흰 쌀은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썩습니다. 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도정 과정에서 10% 정도를 깎는데 이 과정에서 눈, 쌀눈, 밀눈에 들어있는 이 눈과 껍질에 들어있는 이 생명력을 도정해내고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비가 오고 섬유질이 다 깎여나가고 중요한 눈 속에 있는 중요한 성분들이 다 깎여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가 하나도 없는 영양자들이 이야기하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을 지금까지 먹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다 막히고 여러 장기에 계속 독소들이 축적이 되고 가장 큰 이유가 섬유질도 하나도 없고 영양가도 하나도 없고 눈에 있는 생명력이 다 떨어져 있는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병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현미는 먹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또 멘탈이 안정돼야 몸이 다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미에는 비타민 B1, 티아민군과 비타민 B 컴플렉스군 신경을 안정시키는 모든 성분들이 현미에 다 들어있습니다. 현미의 껍질 그리고 눈에는 보세요. 라이신, 알지나인, 가마오리자놀, 토코페롤, 이노시톨, 나이아신,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필수아미노산, 필수지방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런 생명력을 다 깎아내고 드시니까 여러분들이 생리대자가 균형이 깨지면서 질병이 옵니다. 게다가 현미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채식에는 단백질과 지방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에는 탄수화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단백질, 적당한 지방 등에 22종의 필수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현미밥만 잘 드셔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암을 예방해주는 영양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멘탈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좋은 음식은 그래서 공황장애, 그리고 조울증, 그리고 우울증, 현대인들이요. 대개 이런 증세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음식을 계속 흰살에, 김밀가루에, 피자에, 계란에, 우유에 계속 뇌를 파괴시키고 이 몸의 생리 대사를 균형을 깨트리는 음식들을 계속 먹으니까 산 음식을 안 먹고 죽은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세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미에는 암을 예방하는 산 음식, 영양소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두뇌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디톡스하는 데 굉장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을 해독할 수 있는 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한번 여러분 좀 따라해보시겠습니까? 현미 한 그릇은 백미 19그릇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영양성분이 다 깎여 나가고 도정된 죽어있는 음식 대신에 현미 한 그릇은 무려 백미 19그릇에 효과가 있다는 거 바로 입증되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백미는요. 백미를 여러분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의 혈액이 다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여러분 양자스켄을 몸을 검사해보면 산도 pH 농도가 엄청 빨간색으로 완전히 극산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주, 4주, 삼삼산 과일식 하시고 해독식 하시고 영양균형 밸런스 맞춰주니까 점점점점 pH 농도가 정상으로 되면서 알카리화 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매주마다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셔서 식단을 해독식도 하고 영양식도 하면서 백미 대신에 이 소화 과정에서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백미 대신에 혈액을 알카리화 시키는 pH를 중화시키는 현미를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울트라 슈퍼푸드는 시금치에는 철분뿐, 지금 빈혈 때문에 항암 방사선 하시고 체력이 완전히 바닥에 나셔서 해먹을 수치가 바닥을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시금치를 종종 드시면 좋은데요. 시금치에는 이 해모글로빈 수치를 안정시켜주는 철분 성분이 많이 합류가 되어 있고 또 카로티노이드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백내장이나 농내장이 있는 분들도 시금치를 종종 드시면 상당히 증세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비타민 K나 헤스프리 등 성분은 지혈작용에 탁월하죠. 비타민 K도 많고 미네랄 성분이 상당히 많고 식물성 오메가3 성분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는 체력이 없는 분들에게 강장작용 또 출혈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보혈작용 이런 작용을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한 야맹증이나 또는 머리가 쑥쑥 빠지는 이유도 비타민 A가 부족해도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빈혈에도 좋고 지혈작용에도 도움을 주고 시금치는 천연 비타민의 왕입니다. 게다가 엽산이 많아요. 엽산 엽산은 특별히 폐암 특효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폐암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항암제 중에 하나 가운데 하나가 또 엽산 성분입니다.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금치 드시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시금치 어떻게 드세요? 생으로 드세요? 데쳐서 드세요? 이유가 뭡니까? 옥살산 성분 때문에 시금치를 생으로 물론 베이비 시금치 가지고 샐러드를 종종 해드시는데 그렇다고 생으로 드시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시금치 한 단씩 먹지 않는 한은 수산이나 옥살산에 의해서 결석이 축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금치의 이 수산 성분이 두부나 멸치에 많은 칼슘과 만나면 수산학 칼슘이 생성되면서 이것이 아주 신장의 결석을 유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시금치를 드실 때는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일 한 단씩 먹는다면 걱정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게다가 물에 데쳐서 드시면 대개의 수산이나 옥살산은 빠져나갑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어떻게 드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매일 한 단씩 드시는 게 아니면 가끔 시금치, 생시금치, 샐러드로 해서 드셔도 되지만 그러나 시금치는 어떻게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수산이나 옥살산이 염려되신다면 데쳐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시금치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게다가 유방암 환자나 전립선암 환자가 반드시 드셔야 될 매일의 채소가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뭐냐면 매일 드시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별히 유방암의 효과적인 인돌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스켓톨 인돌 인돌 성분은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중화시켜버립니다. 무해한 형태로 분해해버려요.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을 촉진시키는 성분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중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성분인 인돌 성분이 어디에 많더라? 브로콜리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종양작용을 하고 특별히 십자학과 채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고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 K도 많아서 혈액이나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위암이나 위의 염증이 있는 분들 최장의 염증이 있는 분들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데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그런데 설포라판 성분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브로콜리 이 싸게 몇 배나 많더라? 설포라판 성분이 20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에는 이 미생물 독소 이 기생충들이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렸죠. 브로콜리 씻는 방법 어떻게 씻으면 돼요? 그냥 물에 한번 이렇게 흩어내면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거꾸로 물에 담가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침수시켜 놓으시면 얘가 쭉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싸게는 20배나 설포라판 성분이 많아서 굉장히 중요한 항암작용을 하고요. 게다가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타민 U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계양 환자 막 뒤집어지고 위산이 분비돼서 속이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브로콜리를 매일 드셔야 하는 이유가 비타민 U 성분이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염이나 위계양 때문에 위산이 분비될 때 속쓰라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로콜리는 양배추보다 브로콜리가 비타민 U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게다가 여러분, 캐슈넛에 많은 것이 대표적인 게 셀레늄인데 브로콜리에도 셀레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셀레늄은요.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잠자가 있던 P53 유전자를 깨워서 이 암세포를 동면 상태로 만드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셀레늄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슈넛을 종종 드시는데 셀레늄이 브로콜리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활성산세를 많이 억제해주고 그래서 전립선암이나 대장암이나 폐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이나 유방암이나 브로콜리를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려주고 특별히 야맹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로회복이 되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빈혈을 예방하는데 브로콜리는 아주 좋은 매일 먹으면 여러분들의 몸에 놀랍게 항종양작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자 호두는 이 머리 좋아지기 위해서 이 견과류를 먹는데 그 중에서도 뇌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호두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뇌세포를 성장시키고 또 심장병 혈관질환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에도 효과적이고 폐질환에도 그리고 피부병에도 머리가 자꾸 빠질 때도 그리고 암이에도 그리고 노폐물을 쑥쑥쑥쑥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식물성 지방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 상당히 탁월한 게 호두입니다. 제가 이제 밀고기를 만들 때 반드시 듣는 게 호두입니다. 호두를 넣으면 고기 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단백질 공급원으로 탁월합니다. 계란 맛을 내고 싶은 때는 아마시아고 이 에그 리플레이서 계란 대신하는 또 천연 치료제가 천연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리강습 때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시 계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고 계란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 에그 리플레이서입니다. 계란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그 끈끈한 성분을 만들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소개를 할 텐데요. 제가 밀고기를 만들 때 콩고기를 만들 때 호두를 넣는 이유가 아주 굉장히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이고 또 고기 맛을 내는데 얘가 조금 역할을 하고 또 고기 맛을 내는데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늘마을에서 천연 양념으로 쓰는 거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고기 맛을 냅니다. 그거를 이제 매 요리에다 넣으셔도 돼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하고 채소 부용 채소 가루 넣으시면 천연 양념입니다. 그렇게 좀 쓰셔도 여러분 몸에 굉장히 안정이 되기 때문에 좋고요. 또 호두에는 특별히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 밑에가 막 떨리죠. 지금 이제 항암하시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 부갑상선 기능 저하로 절제하신 분들 보면 다 이 마그네슘을 달고 사시는 이유가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깨지면 계속 굉장히 이 이 이 뭡니까 이게 발작 증세가 오고 막 떨리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또 변비치료하려고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도 있죠. 마그네슘 드시면 바로 해결되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나 굴이나 엽산이 풍부한 이 호두를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 여섯 가지 중 하나의 대표적인 게 호두입니다. 호두. 그래서 그렇다고 매일 똑같이 드시기 지겨우시니까 하늘마을처럼 오늘은 호두 내일은 브라질넛 모레는 캐슈넛 글피에는 호박씨 전립선암의 특효약이죠. 해바라기씨 토락하면서 이렇게 스페인의 로비라비르 힐리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호두 섭취에 따른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봤더니 호두와 같은 견과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28g의 견과류가 포함된 식단을 섭취했더니 저지방 식단을 먹는 사람보다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각각 몇 프로가 줄어들더라? 40%에서 55%가 줄어들더라 여러분 저탄고지가 맞을까요? 아니면 저지방 고삼유질 식단이 맞을까요? 아직도 저탄고지 신화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대신 가장 좋은 지방산 필수 지방산을 이런 호두나 브라질넛이나 캐슈넛이나 이런 아주 좋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을 아주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뇌신경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래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늦게까지 연구하고 박사학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호두를 좀 종종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엔 안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몇 개 정도? 호두 정도의 사이즈 브라질넛의 사이즈라면 두 개 세 개 정도가 좋습니다 견과류 굉장히 아침 점심 저녁 끼니 때마다 챙겨 드시는데 여러분 아침에 아마시도 드시죠 들깨도 드시죠 게다가 견과류 소스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지방산을 너무 많이 드셔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메주콩 일본의 메시나 박사가 가장 강력한 울트라 슈퍼푸들은 콩이다 특별히 메주콩이다 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콩은 1급 장수식품입니다 소고기에 비해서 두 배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철분도 네 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대두 대두가 뭡니까 메주콩입니다 메주콩 콩 중에 왕이 메주콩입니다 검은 콩 뿐만 아니라 또 병아리 콩도 좋습니다 자 특별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지방이라고 콜트 에세스틴 박사가 누누히 설명하고 많은 암 전문가들이 설명하는데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상고병의 원인도 암의 원인도 지방이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을 녹여주는 가장 탁월한 이 항암제가 뭐냐면 레시틴입니다 레시틴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레시틴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도마도 끓이면 끓일수록 레시틴 상승 효과가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지고 콩은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인 지방을 다 쫙쫙쫙 유화시켜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시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콩물 아침에 드시는 이유 아시겠죠 그리고 콩국수 나올 때 콩물 조금씩 드세요 체력 딸리시는 분들 조금씩 드십니다 그래서 레시틴은 LDL 콜레스테레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레 쫙 흡착해서 낮춰줘서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같은 그리고 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 같은 뇌혈관을 막는 주범들 그리고 심장혈관을 막는 주범들 그리고 상고병의 주범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을 분해해주는 콩 속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을 드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난지에모로요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콩을 잘 구하시면 좋겠고요 그새 유방암 환자들이나 전립산환 환자분들이 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콩 속에는 유방암을 촉진시키는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아이소플레본이 들어있어서 갱년기로 막 뚜껑이 막 열렸다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남자분들도 갱년기 있죠 우증오고 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또 항암으로 인해서 갱년기가 빨리 오신 분들 많아요 폐경 빨리 오시고 폐경 되신 분들 이럴 때 콩을 드시면 굉장히 빨리 호르몬 약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갱년기 치료제로 좋은 것이 콩입니다 특별히 메주콩 그래서 암과 싸우는 투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메주콩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건강해 게다가 이 이소플레본 중에서도 제니스타인 성분이 직접으로 암세포가 크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메주콩에는 리노렌산이나 올레산이나 리노렌산을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A는 과산화 지질의 형성을 막아주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다 여러분 과산화 지질이 뭔지 아십니까? 지방이 썩는 것이 과산화 지질입니다 지방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콩 속에는 사포닌 성분이 많아요 사포닌은 어디에도 많습니까? 거기에도 많은데 암환자들은 인삼 섭취를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나 이런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상고병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발병을 막아주고 게다가 메주콩은 우유에 몇 배의 철분이 들어있더라? 자 우유 드시는 게 좋겠어요? 빈혈 때문에 두유 드시는 게 좋겠어요? 우유보다는 10배의 철분이 있는 두유로 여러분들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날리시면 좋겠죠? 활용하시게 되고요 자 여섯 번째 아침에 가끔 오트밀 중 나옵니다 한동안 막 유튜브가 떠들썩했죠? 귀리 유행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리 밥도 유행했었습니다 자 오트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플을 구울 때 오트밀 넣고 와플 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볼이 늘 때도 있지만 오트밀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트밀은 세계 10대 영양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별히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디예요? 귀리에도 현미에도 오트밀에도 통곡물에 뭐가 들어있더라?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들어있더라 지방도 들어있고 칼로리는 낮고 섬유질은 풍부하고 게다가 오트밀에는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 비타민도 풍부하고 폴리페놀이나 식물성 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필수 영양소로 합류하고 있고 대장암 환자들은요 특별히 곡물 섭취를 주의하시는데 반드시 현미를 먹어야 되고 오트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대장암이 폐색되는 것을 뚫어주는 트레펑이 바로 오트밀과 현미와 같은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이 대장암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발암물질의 농도를 희석해주고 피부에 트러블이 있을 때 오트밀죽을 먹으면 프로스타글라닌 생성이 확 억제되면서 피부에 염증이나 또는 아토피나 습진 등을 빨리 잡아줍니다 그래서 피부에 아토피나 알러지 반응이 심하신 분들 습진이 심할 때는 오트밀죽을 가끔 드셔도 좋겠고 밥에 귀리밥을 해드셔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 염증이 심하신 분들 오트밀 매일 먹으면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병을 중지시킬 수 있는 좋은 음식이고 일곱 번째로 토마토는 제가 계속 소개해드렸습니다 먹는 자외선 차단제이고 끓이면 끓일수록 리커픈 상승 효과가 높아지면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고 혈압도 낮춰주고 상고병의 특효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변비도 막아주고 골다공증도 예방해주고 피부에도 모발에도 게다가 불면증인 분들에게도 도마토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요 자 여덟 번째 암환자들이요 비트즙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암환자가 비트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물론 비트는요 일본의 모리시다 게이치 박사가 암의 기전을 설명하면서 암은 어떤 경우에든지 현기성 호흡과 호기성 호흡이 있는데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는 현기성 호흡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암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암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트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강력한 항암제고 항산화제인데 혈액 속에 산소의 양을 무려 몇 프로로 올려주더라? 400%나 산소포화도를 올려줍니다 자 암환자가 비트 하늘마을에서 왜 비트가 매일 날마다 교체돼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비트가 좋다고 해서 100% 비트즙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옵니다 녹즙 매일 드시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를 드실 때 산소포화도를 높여줘서 굉장히 그리고 빈혈이 있는 분들은 가장 좋은 조혈제가 비트입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은 비트를 좀 드셔야 되는데 하루에 슬라이스로 잘라서 두 쪽, 두 세 쪽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즙으로 드시는 것보다 그냥 씹어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비트는 놀랍게 산소포화도를 400배 이상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항암하신 분들은 비트 좀 드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세포가 질식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없어요 세포 세포의 산소포화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비트를 좀 드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비트에는 칼슘,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베타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항암작용이 아주 놀랍게 작용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만자나 또는 해동용으로 사용할 때는 100% 비트주스로 사용해라, 사용하지 말라 100% 비트주스를 암환자가 드시래요? 그러지 말래요 오히려 해독하실 때 100% 비트주스를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녹즙이나 비트즙이나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암환자들은 특별히 한두 단은 효과 보실 수 있지 모르지만 장기전으로 가실 때는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즙에 섬유질은 다 빼내고 드시는 것보다는 흰살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신다고 하면 하루에 열몇 잔씩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냥 살아있는 음식 그대로 영양소로 균형지게 꼭꼭꼭꼭 씹어 드시는 게 즙으로 드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더라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비트를 계속 해독하기 위해서 암환자의 체포 산소포화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드실 때는 당근이나 사과나 샐러리 등과 함께 갈아 마시라는 이유는 즙으로 드시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건 두세 쪽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집에 가셔서 텃밭 끼우실 때 비트 꼭 심으세요 비트 매일이나 자주 드시면 효과를 보는 거 매일 드신다 하면 하루에 두세 쪽 정도 산소포화도 높일 수 있다는 거 항암하신 분들 특별히 질식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그럴 때 사용하세요 올리브오일은 말할 것 없이 가장 좋은 변비치료제 가장 좋은 염증치료제 올리브 열매나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시라는 거 자 열 번째 마늘 마늘 마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물론 이제 생마늘 드시는 거는 상당히 독합니다 알레진이나 아릴 설파이드로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은 고기 드실 때 꼭 생마늘 드시죠 입에 냄새 퍽퍽 풍기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늘을 항암식품으로 항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마늘을 드신다고 할 때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살짝 익혀서 하늘마을에서 살짝 익혀서 드신 거 봤죠?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 마늘도 굉장히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 도움이 되고요 열한 번째 마지막입니다 단호박 하늘마을에 단호박 농사를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게다가 칼륨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비타민C, 비타민E 이런 영양소들이 암이나 심장질환을 감소시키고 애기 놓고 나면 피를 많이 쏟고 나면 그리고 부종이 심할 때 엄마들이 무슨 죽해 먹입니까? 호박죽 왜요? 부종을 빨리 없애주고 그 다음에 출혈에 의해서 자궁이 한번 드러나면서 출혈이 많이 됐을 때 그걸 빨리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박과 단호박은 인효작용과 자궁에 있는 오로 같은 독소들을 빨리 배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궁 환자들 드시면 좋고요 또 항암효과나 통증을 완화하고 소염제를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해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식 끝나고 보식을 하실 때 호박죽 드시는 거 좋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힘내고 그럼 우리一起 판veda